안녕하세요. 손선생님입니다. 금일은 여러분들이 하프인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채널 영상에 스몰 라인에 대한 전자스 용접이 있는데 누르기 용접이나 로테이터 용접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한번 로테이터로 하프인치 배관을 용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프인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프인치 같은 경우는 1분의 1인치로 반인치입니다. 실제로 두께가 굉장히 작죠. 새끼손가락만큼 그리고 하프인치 같은 경우는 이 꺾이지 않는 게 사실 이 용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용접을 할 때 테크도 여러 군데를 좀 쳐줄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꺾이지 않게끔 용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하프인치도 로테이터로 누르기로 어떻게 용접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용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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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